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콘서트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콘서트 때 첫날은 울고 둘째날은 울고 셋째날은 부모님 때문에 누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짧지만 30초간에 저희 러블리너스 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15초가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때 못 와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많은 러블리너스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만의 콘서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음 콘서트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도록 할 테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거라 믿을게요 네 그리고 러블리너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만큼 저희 러블리너스 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릴 거고 그러기 위해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도 찍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항복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짜잔 짜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활동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저희 러블리너스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달려주실 거 짜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믿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